제압장 제압장 은채야 멀리 봐 제압장 시선처리 너무 잘하고 있어 멀리 보고 제압장 한 손 잡을 수 있어요? , 총 파 eng . . .. . . . . . 너무 작게 돌리지 마 길 찾아야지 길 찾아봐 앞에 언니처럼 안장을 잡아야 돼 이제 나중에 두 손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두 손 잡아야 되니까 계속 안장 잡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위험할 땐 흔들릴때는 손 놓고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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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쟤가 짱 쟤가 지금 몇 분째야 거의 거의 한 20분 정도 타고 있어 지금 안 내리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안장을 잡아야 돼요 안장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 앞에 언니 봐봐 언니 앞에 언니처럼 안장을 잡아야 돼 그래야 멋지게 탈 수 있어 이제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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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안 되면 얼른 놓고 그렇지 두 손 안장 잡기 되고 있어 두 손 안장 잡기 제가 그건 안장 잡기는 3단계야 3단계 두 손 안장 잡고 딱 3단계인데 3단계 이렇게 되네 지금 10m 이상 갔네 우와 두 손 안장 잡기 3단계인데 다 잡았어 지금 두 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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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손 잡고 계속 돼 이제 잘하고 있어 쟤야 와 지금 한 22분 정도 탔어 쟤야 쟤야 계속 화이팅 영상은 3분만 딱 찍고 그래서 저희가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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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